오보가 들어왔는데 영훈 씨가 이제 준며들듯이 품며드는 사진이 있다고 들었거든요? 아... 오우야... 우와... 잠깐만, 이게 지금 화보 촬영이 아닌 거죠? 찍힌 거예요, 그냥. 팬들이 우연히 거기 계셔가지고 찍어주셨던 건데... 커피를 원래 이렇게 마시세요? 커피를 원래 이렇게 마시세요? 제가 봤을 때는 이건 설정이지, 근데. 자, 우리 다른 멤버들의 이야기 한번 들어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눈치챘습니까? 100% 이거 의식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누가 저렇게 기대서 먹어, 저기서. 저기, 왜냐면 다음 손님들이 커피 찾아가는 데예요. 저희 저렇게 막고 있으면 안 돼요. 막고 있잖아, 눈 감고 먹고 커피 음미하고 있잖아요. 저기, 제가 볼 때는 워낙 팬들과 소통을 좋아하기 때문에 딱, 아, 팬들이 있다. 오케이, 소통하자. 해서 멋진 모습을 보여준 게 아닌가. 항상 아이돌인 거죠. 더욱더 놀라운 건요. 저 커피 사이즈가 뭐 같습니까? 작은 사이즈 아니에요? 아, 제가 이제 사이즈별로. 저거 아닌 것 같은데. 저거 아냐. 제 생각엔 그란데 사이즈 같은데. 아니야, 톨 같아. 손으로 잡아보면 알아. 오, 맞네. 에이, 이거야. 우와. 맞네, 에이, 이거야. 우와. 맞네, 에이, 이거야. 오, 맞네? 네. 이거 왜 이렇게 작아요? 톨이, 여기서 아까 어떻게 앉았나요? 여기가 테이블이에요. 곡 한 번만 보여주세요. 팬분들 여기 있을 수 있다. 여기 계신다. 사실 의식 안 했다고 하면 거짓말이고 하긴 했어요. 그렇죠, 그렇지. 하긴 했는데. 자, 딱 발견했다. 발견해서. 커피 한잔 할래요? 커피 한잔 할래요? 커피 한잔 할래요? 두 입술 꼭 깨물고 용기는 그만. KMI 공식, 톨 페이스 남으로 임명합니다. 감사합니다.